오늘은 코미디언 안영미의 미국 원정 출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영미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만삭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녀가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이 공개되면서 원정 출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외국에서 출산하여 자녀에게 이중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외국에서의 교육이나 취업 등의 혜택을 노리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영미는 왜 미국으로 간 것일까요? 그녀의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안영미 본인은 자신의 sns에 댓글을 남겨 일부 네티즌들의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며 외국계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고 임신 기간과 출산 육아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군대 문제는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다는 지금 뱃속에서 꼬물락하고 있는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있었어도 그 나라에서 출산했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생애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순간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안영미의 설명을 들으면 그녀가 원정 출산을 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녀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축복과 응원을 보내주고 있지만 일부는 원정 출산을 부인하면서도 복수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판하거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해외로 가는 것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영미의 미국 원정 출산 의혹은 지난 4일 신봉선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셀럽5 안영미 탈퇴 방지 뇌물 전달식 근데 왜 봉선이가 울어?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신봉선은 안영미에게 베넷 저고리를 선물하며 의미 있는 걸 해주고 싶었다. 간다고 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안영미는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면서 신봉선을 다독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안영미가 아이의 이중국적 혜택을 위해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폭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안영미씨는 지난 1월 임신 소식을 전하고 7월에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영미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법을 맡기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백신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